유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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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! 나는 마음이 좋아 눈에 뜰숨 없어 널 봐, 널 봐, 널 봐 이렇게 컴온, 컴온, 어허허허 컴온, 컴온, 어허허허 네가 먼저 다가가 사랑한단 말을 해 이젠 그래, 넌 봐 네가 먼저 쉬고 우리나라는 도경을 우리가 덕분이 신을 모아들어 심각해 아, 유라야! 네가 먼저 쉬고 그대도 돼 네가 먼저 쉬고 이젠 그래 님은 혜민이 형 그대도 돼 유라야! 너땜에 웅통버릴 수게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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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가보면 자꾸 웃으리나 고급글말로 차 넌 좀 슬픔 속여 나를 당해 봐 이렇게 컴온 컴온 어어어 컴온 컴온 어어어 니가 먼저 다가가 사랑한단 말을 해 이젠 그래도 넌 니가 먼저 시작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 부르신 내 몸부록 해 속심해 왜 안해? 염저만 자는 그 넌 매점 표정이 누가 그래 에겐 더 같아 니가 먼저 다가 이젠 그래도 넌 니가 먼저 시작해 염저만 가아 유라야! 그대 그래도 돼! 네가 먼저 생각해! 이정그라도 돼! 이따 kä는 게